마차산 입구부터 다르네 마차산 비 온 뒤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면 아주 좋겠다 마차산 야 여기서 전망 좋다 보이네 보노대 law 마셨는데요 연속 안 해줘야지 아..끝내준다..이게..잠망.. 승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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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빠진거에요? 아니야! 다시 걸면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래쪽은 괜찮아요. 위쪽 3개가 그래. 큰걸 여긴 많이 쓰니까. 많이 쭉 따라서 그래. 됐어. 됐어. 이제 어느정도 되니까. 나 때문에 못 가는거지? 안 되는데? 뚝뚝거리면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뚝뚝거리면 안 되는데? 채인이 자리를 못 잡아. 자자자. 으이씨. 여기 모래에 있는데. 됐어 됐어. 오케이. 어필하면서 체인이 벗겨졌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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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